난 유페라고 하아! 아 힘들어 어제 밤샜어요 과제 하느라 응 형님은 저보겠다고 과제 밤새면서 하셨어요 감동 그래가서 일단 오늘 찍으면 대기 분사이 보여주네 흥룡댁 때 흥룡댁입니다 막소사 근데 아마 흥룡댁이 흥룡댁이라 해도 아마 두 개 돌리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은 약을 받았기 때문이죠 뭐 둘 다 약받았다고 봐도 되지만 말이야 원래 흥룡댁 자체가 약이야 그냥 자체가 약이야 도와던 뭔가 서포트를 해줬네 서포트한 느낌이 안들어 잘 나오게 한대 가위 가위 워 오랜만에 졌군 선공 오랜만 아닌가? 선공 난 후공 자동 후공 역시 폐가 잘 말린단게 왜 이래 일반사환 또 나온다 나의 흥룡댁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흠 불길내 흥룡 오 불길내 흥룡이다 흥룡은 흥룡이 나와야 하는 법이지 흥룡은 흥룡이 나와야지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은 느낌이야 원포는 발동 어허 시크를 버리면 안되지 시크를 소환을 해야지 아 저거 슈웨이를 버리고 해가 말렸나 보군 흥룡 트그소환 오 붉은 메태드래곤 블랙 메태드래곤 원포는 또 저렇게 쓰는구만 그렇지 팍 팍 자 그러면 효과활동 장착 원포는 원래 특수환했을 때 피드에서 장착할 수 있겠구나 엔 엔는가 원셋 엔드 울렁돈 도로우 이거 메이레이래 이거 이상하게 이중으로 쉬울까 강하단형이 세트하고 엔드하겠어 저가 분명 글래메탈리아 어떻게 알았지 야아 왜이래 이거 아아 폐가 이상해 아아 누가 폐가 더 이상할까요 아아 다음주면 누가 더 폐가 이상할까요 베트에 3천 하지만 나는 이제 블랙 메태드 효과 발전 서치로 하겠지 내가 가져올 카드는 좋아 이 덱에 붉은 눈이랑 카드한테 가져오는거지 젠장 젠장 붉은 눈 카드 아무거나 하면 돼 그 하필 하필에서 해도 붉은 눈이야 붉은 눈 새 몰라 난 붉은 눈 융합 가져올게 으응 맙소 여기서 융합밖에 없다 지금 답이 융합밖에 없어 어 답을 찾을 땐 융합밖에 없나봐 그렇지 엔드요 올렁돈 도로우 에헤헤헤헤헤 야 나 미치겄네 붉은 눈 융합 진행하세요 으흠 아 정지장 지고 싶다 붉은 눈 흥 흥룡 데몬 소환 나랑 똑같은 레오더야 헉 짠다 아니구나 유고 효과 유고 효과 그걸 작풍 짤기로 유명하지 악마념 블랙 데몬 드래곤 체인을 못 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격 선언시에 체인을 못 꺼는거야 아하 그리고 나 이번에는 아무 반전수화밖에 못하는 말이 있지 하지만 메탈비움은 2장 냉차 한.. 한장은 아니 한장은 서치해 그냥 어 와 서치한다 만세 한탄에 한 번인가? 잠깐만 헉 개사기 나 한탄 한 번 아니야 형도 쓰고 있어 자고래 형도 쓰고 있어 개사기야 한탄 한 번이 아니냐 이런 맙소사 그럼 내가 가도록 하는 어.. 뭘 가져올까 맨날 궁금해 나의 영혼 흑영룡 나의 오른팔 흑영룡 좋아 오른팔을 가져왔어 어 좋아 왼팔을 가져오면 되나? 그렇지 블랙 데몬 드래곤은 어택 몇이지? 3000이니까 그냥 원래 공격 빼면 돼 3200이 2400이니까 얼마냐 800 800이니까 800 데미지 주었다 어헤어헤어어어어어어어어여 하다만 여기선 끝이 아닌건 알고 있겠지 몇은행 못할 donde 형 효과가 발달 누군이 형 형이 따라 블랙 데몬 드래곤 효과 발달 어 2400 데미지 준다 예어어어어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쪽도 융합이다 오! 패에서 융합하고 있어 난 전부 다 덱이었는데 약간 섀도르필이 난다니까 맨날 느끼지만 하지만 나의 공격력이 더 세다고 유호 효과 공격력이 내가 한 수이다 아마도 어? 분명히 두 장 다 쓴걸로 알고 있는데 어라? 한 장밖에 안쌌네 설마 형님들 설마 대 두 장 있다던가 저거는 아니야 냄새? 저 세탁하게 온거 무섭다 도로! 세상에 융합대전인가? 융합대전인가? 아 융합발동시 생각 그냥 한마디만 나와 아 절반 까셨어요 대개 없는 걸 참 다행히 생각해 이슬형 죽었어 어 아 갑자기 공격하기 싫어졌어 왜지? 일단은 어때? 약 600 데미지 뭔가 갑자기 공격하기 싫어졌어 하지만 공격을 했어야 돼 엔드 융합대전이야 순간 역시 고대진 융합마신감 몸패죠 응 다음 타이밍에 형을 죽이지 않을거야 해피기털인가? 블랙매태드린 효과발동 좋아 오른팔을 가져왔으니까 왼팔을 가져올 땐가 이불대본 물음패 물음패? 물음패 물음패 흥용 물음패 흥용 왼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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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두 장째 내가 나가야 된다 좋아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흥룡당빔 이불 대문을 버리는 것으로 나와라 흥룡의 성기사 오 이직출 아주 좋지 소울차지 발동 소울차지 나오는 카드는 오잠만 좋은 생각했어 흔들었어 좋아 흔들었어 상처를 지불한다 이번판 두배임 그리고 흥룡의 성기사는 자신의 이것보다 릴리스한것으로 흥룡소환인가 붉은눈 소환이었지 페덱에서 나오는 카드는 붉은눈의 흥룡 메탈드래곤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메탈드래곤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나는 내 미래를 확인하고 있지 흥윤룡 특수소환 과다 메세트하고 엔드하겠어 드루 흠 흠 엔드 도루 아냐 괜찮아 형 나 아직 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도 아마도 날 믿지마 붉은눈의 개선 붉은눈의 개선 하지만 딱히 의미를 연재하지 않지 어 잠깐만 이게 자신피데 붉은눈의 몬스터가 묘재에 존재할 경우 자신의 요새 1번 몬사장 아까 묻었잖소 어 대본소환을 특수환시킬 수 있어 얘도 일반 몬입니다 그리고 메탈드래곤 효과 발동 오케이 흑염룡을 2장 채우겠어 특수소환 나 그리고 일반 소환하지 않았어 흑염룡 깨우쳐라 효과 모습을 변형 엔드 오 피드래곤 구축되는거 나 처음 봤어 엔드 흑염룡 깨우친건 좋은데 딱히 의미가 존재하지 않냐 흑염룡 깨우쳐라 때리면 죽을려나 어 그렇구나 엔드 마지막 깨우치면 안하겠어 엔드 더이상 봐죽는건 나 힘든데 말이지 좋은생각이야 안돼 내 용언을 오버릴 따위에 좋아 좋아 형 예능듀오리 찍어 블랙골 응? 내 보너스에 전부다 난리겠어 하지만 메탈드래곤 3장에 제일 걸린다 대개 있어? 흑염룡 있고 일단 얘 있고 뭐 얘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아 잠시만 얘 있고 잠시만 천천히 가져오자 천천히 인생을 즐겨보자 그게 나와야돼 얘 있고 그래 딱히 대극을 그냥 줄이면 되잖아 얘 3장 다 가져와가지고 몬스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거지 맞습니다 좋은생각이야 좋은생각이었어 오케이 이제 이거 트리플카다 또 생겼다 이번판 4회 괜찮은데 이거? 이번판 4회 눈융합 나 소화자 안해가지고 눈은 융합했어 쩐다 뭐야 쩔지 얘 왜 눈이 없어? 변신했어 얘 눈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눈없어요 변신한거야 딱히 오케이 이번엔 시장 깨진 이블데문 악마리형 블랙 데몬즈드래곤 수환씨 체인이 있습니까? 나이프가 300만 더 있어도 나이프가 300만 더 있어도 나 이거 소환해보고싶어 나 얘 소환해보고싶어 얘 로드오브데드래곤 얘는 3장 정작 3장 가놓고 쓰는 야 그 이상한게 메탈 드래곤으로 얘는 가져올 수 있는데 정작 의식은 모든 수는 가져올 수 없어 당연하지 여기다가 이제 의식초를 맞춰야나 천수의 신 만수의 신 네 어쨌든 진감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미뤄주면서 딱히 사람들이 안볼거같아가지고 우리나라사람은 그렇게 미뤄주면서 좋아하지않다고 형님 네 어쨌든 진감에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대고등 영상 마칠게요 내가 시간 끌어서 거의 51분 찍었다 천타 끝